사람이 일이 되는 게 말이야 두 가지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. 무슨 말이고 오니 UNK 그룹을 물려받은 이상 이 둘의 개인적인 행복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완벽히 조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야. 왜? 아, 아니 할아버님 말투가 지혁 씨랑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. 오빠 말투 할까 할아버지 같은 감이 없지 않긴 하죠. 어,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식성도 똑같네. 도라지를 가지. 아, 할아버지 실망이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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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